1. 디젤 기관의 점화 방법은 1. 전기 착화 2. 마그넷 점화 3. 압축 착화 4. 전기 점화 정답은 3. 압축 착화 2. 벨브 스템 핸드와 로커함 사이의 간극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로커함 간극 2. 캠 간극 3. 스템 간극 4. 벨브 간극 정답은 4. 벨브 간극 3. 실린더 블록에 설치되지 않는 부품은 1. 크랭크 케이스 2. 물재킷 3. 플런저 배럴 4. 크랭크축 지지부 정답은 3. 플런저 배럴 4. 직접 분사 실식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노질의 수명이 길다 2. 구조가 간단하여 연료율이 높다 3. 냉각 손실이 적다 4. 연료 소비량이 적다 정답은 1. 노질의 수명이 길다 5. 디젤 기관에서 노크 방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2. 연료의 착화 온도를 높게 한다 3. 흡입 공기의 압축 압력과 온도를 높인다 4. 실린더 벽의 온도를 높게 한다 정답은 2. 연료의 착화 온도를 높게 한다 6. 디젤 노크의 방지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1. 압축비를 높게 한다 2. 착화 지연 시간을 길게 한다 3. 흡입 압력을 낮게 한다 4. 연소 실벽의 온도를 낮게 한다 정답은 1. 압축비를 높게 한다 7. 펜벨트의 장력이 너무 강할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은 1. 기관이 과열된다 2. 발전기 베어링이 손상된다 3. 발전기의 스테이터가 손상된다 4. 충전 부족 현상이 생긴다 정답은 2. 발전기 베어링이 손상된다 8. 냉각 장치에 사용되는 전동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한다 2. 엔진이 시동되면 회전한다 3. 펜벨트는 필요 없다 4. 형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섭씨 85도에서 100도에서 간헐적으로 작동한다 정답은 2. 엔진이 시동되면 회전한다 9. 엔진 오일 교환 후 압력이 높아졌다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오일의 냉각수가 혼입되었다 2. 오일의 점도가 높다 3. 회론의 누설이 있다 4. 오일의 점도가 낮다 정답은 2. 오일의 점도가 높다 10. 윤활류의 소비가 증대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은 1. 연소와 누설 2. 비상과 압력 3. 비상과 희석 4. 희석과 혼합 정답은 1. 연소와 누설 11. 기관의 배기가스색이 회백색이라면 적절한 점검 요소는 1. 흡기 필터 2. 소음기에 막힘 3. 피스톤링 또는 실린더 간극 4. 노즐에 막힘 정답은 3. 피스톤링 또는 실린더 간극 12. 기관의 시동이 잘 안될 경우에 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은 1. 기관 공전 회전수 2. 시동 모터 3. 배터리 충전 상태 4. 연료량 정답은 1. 기관 공전 회전수 13. 기동 전동기의 권선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타여자식 2. 분권식 3. 직권식 4. 복권식 정답은 3. 직권식 14. 방향 지시 등 스위치를 작동시 한쪽은 정상이고 다른 한쪽은 점멸 작용이 정상과 다르게 작용한다 고장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전구 한 개가 단선되었을 때 2. 한쪽 전구 소켓에 녹이 발생하여 전압 강화가 있을 때 3. 좌측 램프 교체 시 규정 용량의 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4. 플래셔 유닛이 고장 났을 때 정답은 4. 플래셔 유닛이 고장 났을 때 15. 디젤 기관의 전기장치에 없는 것은 1. 글로우 플러그 2. 축전지 3. 솔레노이드 스위치 4. 스파크 플러그 정답은 4. 스파크 플러그 16. MF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 2. 밀봉 총매 마개를 사용한다 3.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다 4. 무보수용 배터리다 정답은 1. 증류수는 매 15일마다 보충한다 17. 축전지 전해액이 자연 감소되었을 때 보충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증류수 2. 수돗물 3. 우물물 4. 경수 정답은 1. 증류수 18. 굴삭기의 밸런스 웨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굴삭작업 시 더욱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도록 임의로 조절하는 장치이다 2. 접지 면적을 높여주는 장치이다 3. 굴삭작업 시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4. 접지압을 높여주는 장치이다 정답은 3. 굴삭작업 시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19. 주행장치의 스프로켓이 이상 마멸하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 작동유의 부족 2. 트랙의 장력과대 3. 라이닝의 마모과대 4. 실마모 정답은 2. 트랙의 장력과대 20. 지게차로 가파른 경사지에서 적재물을 운반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1. 기어의 변속을 중립해 놓고 내려온다 2. 지그재그로 회전하여 내려온다 3. 기어의 변속을 저속상태로 놓고 후진으로 내려온다 4. 적재물을 앞으로 하여 천천히 내려온다 정답은 3. 기어의 변속을 저속상태로 놓고 후진으로 내려온다